MBC에브리원 형편이나 대준에게 곡을 줄 의향도 있습니까? 당연하죠 무료로 무료로? 저는 네 그리고 작곡은 북근형 이름으로 작사는 네 이름 그냥 프로듀싱으로 프로듀싱으로 이름만 몰라가지고 그냥 헌정 기부 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니예요 지드래그 선배님 계시잖아요 어? 지드래그 선배님 계시잖아요 아이 좋아 좋아 그냥 뺏으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야 한국 한국죠? 그럼 우리 열심히 하고 확실히 얘기해 한국죠 한국도 될 수 있는 자 대단한 그룹입니다 최고! 천재성을 찬양합니다 아 베리 굿